저것도 백발이예요? 와 진짜 한놈 잡았는데 통화에 엄청 바쁘잖아 우와 내가 너무 썼다 아 진짜 안된다 이거 다 뛰어온다 나 풀마나 잡았어 우와 총 미쳤는데? 이거 이집 고장하면은 진짜 재밌긴 하겠다 여기 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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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뒤에 스웨일이다 뭐야 뭐야 아니 이게 말이다? 아 이거 좀 뭐지? 중국말 쓰던데? 광프리 맞을까? 아 ESP 맞는거 같음 아 이거 레이드 바로 오겠다 아 그 길을 돼버려도 천장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천장 아 레이드 올거 같은데 아침에 야 올거 같은데? 이거 옥상에 지금 한 7명 점프하고 있거든요 스레들 옆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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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이드 왔다 레이드 왔다 레이드 레이드? 온다 그들이 온다 시발 온다 아 방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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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거 침략 하나 빨리 주면 안 돼 옥상은 절대 못 올라간다 최대한 문 열지 말고 오우 호첸 닫아야돼 닫아야돼 야 여기 죽여있어 야 야 존나라 존나많아 존나많아 아니 무기가 없어 1층 1층 뚫렸다 1층 뚫렸다 자기가 벽은다 1명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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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우리 시민 누가 문 열어서 나 죽었어 연주야 미안하다 나야 아 우리 건차 바뀌었다 건차 뺏겼네 어 건차 들고 있는 사람 없었구나 아 아 추상 인지도 안 되는데 야 근데 여기가 원래 우리 집이 안이기네 어 여기가 원래 안이기네 야 우리 본집에서 일어나렴 네 다행인게 다 디스폰했어 중요한거 내 생각에는 우리 올 풀무여서도 못 막았어 야 사람은 지킬게 있을 때 더 강해진다며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야 우리가 강하지 않았니? 우리 좀 멋졌어 우리 강하게 대응했어 할 수 있는거 다이스 내가 노력은 해봤다 할 때가 안팠꼈고 분명하긴 했어 야 쪼선생님 저거 생각도 못했으면 다 뺏겼어 야 얘네 자꾸 얘네 거의 다 중국인이긴 하나봐